넌 뭐 골랐어? 아, 맛있지. 형 옛날에 많이 먹었다. 저 형 그거 영화 봤어요, 기술자. 기술자들? 몇 살인데? 네? 몇 살이야? 저요? 응. 몇 살이야? 저요? 응. 저 아빠랑 같이 왔어. 아빠랑 같이 봤어? 15세 관련 거 아니었나? 지금 몇 살이야? 13살. 13살? 초등학생이구나. 이제 14살 되는구나. 축하해, 졸업 축하해. 네. 교복 입는 건가, 이제? 그렇지? 지금 텔레비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데 나갈지 모르겠네.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름 뭐야? 저 배의 재율이에요. 재율이? 네. 재율아, 여기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 번. 그런 거 말고 좀 뜻깊은 거 얘기해 봐. 여자친구 있어? 저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아, 그러면 뭐 어떻게 좀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그동안 고마웠어. 마이크, 마이크. 그동안 고마웠어. 여기 꼭 얘기하면 돼.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자. 아, 너와 영지를 헤어진 게 아니구나. 재율아.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랬어? 네. 재율아. 형이 미안하다. 괜한 말을 해가지고. 아니, 괜찮아. 나 너가 이런,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재율아. 형이 뭐 하나 사줄게. 너 뭐 하나 먹어라. 안 되겠어. 아이스크림 하나 올릴래? 아, 춥지? 너네 또 헤어진 사람 없어? 많이. 아, 많이 있어. 아, 할아버지? 야, 너 이 여정에 할아버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재율아 힘내. 900원? 네. 재율아, 또 보자. 조심히 가. 안녕히 계세요. 프라이데이.